게임은 재밌으면 된다니까? 불멸의 전사 2 네 이어서 4강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직전간 모두 끝이 났고요. 본격적으로 최고의 전인 로컬 경기를 펼치는 4강 매치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연기 조합은 유대현, 박진영 해설위원의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 황영재 해설위원이 가고 여기 박진영 해설위원이 오셨는데요. 믿음감이 있네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 박진영 해설.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영재 지켜봤을 때 괜찮았나요? 내용적인 면에서 훌륭한 친구죠. 황영재 해설위원과 비교한다면요. 뭐야? 알겠습니다. 유대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게 됐는데 예전에 선수로 활동할 때 해설을 하셨잖아요. 최근에는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항상 볼 때마다 느끼고 최근에도 게임적으로 저한테 많이 물어봐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많이 물어본다? 그리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현이 형 이거다. 그러면 이 푸푸전에 있어선 유대현 해설위원의 스승이 JYP다. 실제로 제가 가해를 받고 있어요. 가해받고 있어요? 집이 좀 가깝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전화해서 물어보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만나서 미리 불러서 물어봤어요? 제가 가해를 해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과일 선생과 제자의 해설 씬으로 오늘 제가 준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제 시간에. 사제. 사제. 알겠습니다. 자 그럼 4강에 나서는 선수들 선수들 영상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지상욱이 올라갑니다. 10대음의 8년만에 총선 침출합니다. 10대음의 올킬 게트롤서가 이런 결승전으로 갑니다. 이제 차가 1경기업에 처해지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대결은 주성욱 선수와 김대혁 선수죠. GSL 우승자죠. 정태훈 선수를 누르고 GSL 최고자리에 올라선 주성욱 선수를 취격합니다. 부프전 GSL에서 단 한 번도 찌질 않았습니다. 특히나 백동준 선수와 경기를 할 때 제가 천재라고 표현할 만큼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KTA 내전이지만 세자 대 서자 느낌이거든요. 주성욱 선수는 세자고 김대혁 선수가 서자라고 불리오고 있는데 사실은 김대혁 선수가 KTA의 순수혈통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영상 최고의 자리에는 주성욱 선수가 있었습니다. 주성욱 선수의 그림자로 살았던 선수와 딱 한 명 있죠. 김대혁 선수입니다. 오늘 그림자가 주성욱 선수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올라간다면 세대구 투여되는 거예요. 네. 전대모 승률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성적도 다 받쳐줬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우승을 하지 못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르졌다 이런 걸 받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커리어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선수거든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행 중인 김대혁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유독 GSL에서는 인연이 잘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스타리그에서 결승에 진출했다는 건 본인의 실력을 여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대회 때 긴장을 안 한다는 뜻을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우승을 해서 블리즈컨 시드 받아야죠. 상대전은 6대6 서로를 잘하는 상대끼리의 대결이죠. 네.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주성욱 주성욱 계속 그런 말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김대혁 선수가 약간 다뤄질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날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늘 그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김대혁 선수 완벽한 복수전이 아 복수는 아니지만 완벽한 끌어내리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포인트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네. 궤도주 선수 랄릴락마루 어스름탑 세라스페어 프리온당구에요. 사실 최근까지 항상 연습을 해오던 맵으로 배치가 되어있고 궤도주 선수랑 랄릴락마루 어스름탑 모두 푸푸전할 때 정석이라고 생각하는 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에 유불리는 딱히 없지만 초중반을 누가 더 단단하게 넘어가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초반 기대싸움 그리고 무대싸움에서 우위를 전반하는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제 프리옥 스푼드로 배쳐지는 올해 크로스트 파이널 4강 1선 대결 궤도주 선수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주도권 싸움이 좀 중요한데 어제 진해와의 대결에서 주정우 선수가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테란에게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어제 일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약간 영향받지 않고 양 선수가 오늘 경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게 맞는 것 같고요. 김대완 선수는 오늘을 좀 많이 기다려왔을 것 같거든요. 확실한 김대완 선수의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준이 끝났습니다. 뜨거운 박수 1선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4강 1선 대결 궤도주 선수에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프로토스 제니엄 주성욱 선수입니다. 주성욱 선수고요. GSL 우승자죠. 적이 없었습니다. 프로토스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한 주성욱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프로토스 김대완 선수입니다. GSL 우승자죠. 스타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아직 주성욱 선수의 그 벽을 넘진 못했습니다.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수들과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뭐 연습할 때나 어디 갈 때나 정말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처럼 네. 상대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대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건 막 거울 대 거울 미러전이에요. 그렇죠. 그 심리전이 좀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프전이 있을 때 항상 연습한 상대가 김대완 선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작 빌드마저도 똑같죠. 그리고 최근 부프전 트렌드입니다. 1대1 맵에서 수정탑 서치도 아니에요. 시작하자마자 탐사정을 보내서 가스러쉬 하나 정도 해주면서 운영가고 뒷마당에 빠른 멀티면 수정탑 러쉬까지 해주는게 부프전 정서이거든요. 역시 서로 간에 부프전 최정상급이니까 플레이가 완벽합니다. 똑같이 데칼코만이에요. 네. 약간 그 뭐 빌드나 이런 그 운영의 구성을 주성욱 선수가 좀 살짝 미세하게 앞서가는데 전투나 전술 이런 면에서 김대완 선수의 투혼이 발휘가 되거든요. 약간 그 직장인으로 따지면 주성욱 선수는 약간 그 사무직 같은 그런 느낌이고 어 사무직이고요. 네. 그리고 김대완 선수는 현장의 영업직 네. 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영업을 뛰는 느낌.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이나 아니면 행동 같은 거 이런 무브먼트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게임을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성욱 선수는 최근 투제련소를 빠르게 돌리면서 불멸자를 생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집전관과 광전사로 싸움을 걸어주는데 김대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불멸자를 생산해서 인구수 200까지 버티는 조합을 해서 서로 간의 공수가 나뉘어져 있어요. 서로가 스타일이 조금 다르죠. 그러면서 경기내에서 많이 보여줄게요. 네. 야 이게. 야지. 기가 막힌데요. 작은 눈처럼 말이죠. 얼굴이 다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운 일이죠. 저는 반만 가려질 건데. 여성분들은 한 번에 가려지네요. 자. 일단 이건 침세한 견제를 해주는 거죠. 신경전. 신경전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김대완 선수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경기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앞으로의 분위기가 오늘 경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성욱 선수를 계속해서 큰 병으로 느끼느냐 아니면 넘어설 수 있는 산으로 느끼느냐 그게 오늘 경기에 달려있어요. 특히나 오늘 우승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블리츠컨의 시드를 받은 선수가 주성욱과 박영호에요. 우승을 했기 때문에 시드를 받았는데 준우승자 선수들은 포인트가 부족하거든요. 네. 김대완이나 전태양이나 이번 시즌만큼을 우승을 해서 나도 블리츠컨 가고 싶다. 정말 간절할 겁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의 심리전이 나온 게 약간 연결체를 바로 올릴 수 있었거든요. 건물을 깨고 나서 김대완 선수가 연결체를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우주감을 올려놓고 연결체를 올렸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타이밍이 조금 빨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성욱 선수의 생각을 확실하게 좀 넘나들 수 있는 예측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려보는 겁니다. 주성욱 선수도 조금은 상황이 애매하기 때문에 모선액을 미리 보내서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황혼회를 올려줬기 때문에 들어가서 우주감 물렬다. 추적자 3개인 상태에서 트리플 바로 가져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우 오네 gutes 탑 być 길렀어요. 요 incredul. 이거 의미 엄청 큽니다. 환상불타드로 정차를 해줘야하는 용도고 트리플 타이밍을 체크해야하는 건데 오선액에 잡힌 건 타격이 커요. 타이밍은 빼앗았죠? 그래도 오선액으로 정차를 가서 구간을 뺏다는 게 다행이였 sogenan 시정탑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는 가스통이 건설이 되어있었다면 강좌가 충전을 통해서 완전히 정차를 차단할 수도 있었거든요 우주간불이 좀 빨랐기 때문에 근데 그쪽에서 시정탑이 없었고요 그리고 혹시 모선에 들어가서 로공까지 받나요? 못 본 것 같은데요? 로공을? 봤나? 로공을? 아! 못 봤잖아요 로공을 못 봤다면 선 트리플 이후의 로공인데 지금은 못 봤기 때문에 로공을 짓고 트리플을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자는 꾸준히 살려줘야 합니다 예언자는 꾸준히 살려줘야 합니다 예언자는 꾸준히 살려줘야 합니다 예언자는 꾸준히 살려줘야 합니다 개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체제 그리고 공격 오는 타이밍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잡히면 불리해져요 이게 잡히는 순간 전멸되자마자 주성우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대원 선수는 견제라기보다는 최대한 살아있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멸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주성우 군 역시나 트리플을 가져갑니다 지금 당장 서로 간의 공격을 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트리플을 가져간다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김대원은 주성우 군 역시나 엄청 해봤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안 올 거 안다 일단 트리플을 먼저 짓고 상황을 무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점수 준비하면서 바로 암흑 송수 올리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변수를 주성우 송수는 지금 노려보는 거죠 상대마다 분명히 오지라도 연결차를 따라올 거야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먼저 올라갔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을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성우 선수는 추재련소를 올려줄 거거든요 암흑 기사로 큰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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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얘 혼자 서로 간에 맞바꿔줬기 때문에 네 똑같은데 주성우 선수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제 추적자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음 파숙이 하나 잡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타이밍을 좀 주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병력상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공허포우키를 뽑아주면서 이 타이밍을 좀 넘기는 거죠 특히나 암흑 송수를 못 봤기 때문에 전멸 추적자의 타이밍이 매서워서 공허포우키를 찍었거든요 근데 주성우 군 갈 생각이 없어요 암흑 송수를 짓고 시간을 벌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트렌드에 맞춰가고 있는데 김대엽이 속을 수 있죠 네 잽이에요 잽 톡 찌르는 거 네 오 여기서 건들어놓고 오오오오오오오오 상대요 네 시고빵이죠 날카로운데요 매섭게 들어가죠 네, 정말 매성게 들어와서 파슬리 잘 끊어줬습니다. 네, 이후에 1구 생산 계속하고 재련소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추적자가 전진 배치되어 있어서 김대호군 05가 나오자마자 찔러주는데 주성호군 크로스 카운터예요. 암기가 뒤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서 또 후반까지 바라보는 투 재련소 주성 선수가 안정감 있게 보여줍니다. 여기 흔들리면 후반 가서도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많이 흔들리겠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이번에 암기 들어가죠. 타이밍 추적자로 지금 압박한 이후에 뒤로 암흑기사 넣었어요. 네, 3방향인데 반지선이 하다라서 양쪽 흔들릴 건데 지금 트리플 지역에 병력 두다 보니까 관지선이 못 오고 있어요. 그렇죠, 좀 말립니다. 이 견딜이 밟고 있습니다.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주성호군이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최근에 본인이 푸푸전할 때 암흑기사로 흔들면 안 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플레이가 유연하잖아요. 공방 1업이 벌써부터 눌려지고 관문이 늘어나면 소모전할 생각인데 김대협이 아무것도 못 거치고 있어요. 탐사장어 많이 안 잡혔는데 일단 탐사장어 뺀 것 자체가 피해고 그리고 정말 이 업그레이드가 너무 압박이에요. 후반을 갔을 때 과연 어떤 선수에게 더 답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주성호 선수는 지금 그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방기가 안 잡혔기 때문에 주성호군 주도권을 계속해서 잡고 있고 관문이 늘어나는 건 김대협은 모르는데 이것도 잡히면 큰일 납니다. 조합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됩니다. 초반에 나온 그 추적자가 함께 상당히 많아요. 지금 당장의 답은 없어 보이거든요, 김대협 선수가. 지금은 일단은 버티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버텼을 때 과연 답이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버텼을 때도 주성호 선수의 업그레이드가 더 좋습니다. 돌진 개발. 김대협의 버티기는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200이 모였을 때 단단한 겁니다. 그 전에 관문을 돌려두고 집전공과 광전사 위주로 싸움을 걸 때는 김대협의 조합이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성호기 초반부터 유리하고 조합에서도 앞선다. 이거는 김대협이 한 번에 호수비가 나와야만 역전할 수 있는 그림이죠. 추가 값을 올리고 있는 주성호 선수죠. 이제 공업에 돌진 업그레이드가 잠시 후에 끝납니다. 자, 관측선은 있지만 분명히 까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력이 다 오면 전진되어 있는 추적자가 또 트리플 적극에 가서 컨트롤을 해줘요. 아, 시간을 굉장히 잘 벌고 있어요. 주성호 선수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이렇게 앞서가게 되면 본인에게 포인트가 오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잘 벌어져요. 네. 끊지 못했죠? 네. 김대협 선수는 상대방을 정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 자체가 굉장히 어정쩡합니다. 추적자의 불멸자의 공업효업기 조합은 사실 주성호기 돌진 광전사와 직전간 느끼기는 조합이거든요. 이게 재련소를 이제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김대협 선수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분광기를 잡았으면 베스트거든요. 전날이 안 돼있다 보니까 분광기를 못 잡았어요. 지금 나가면서도 뒤로 돌아오는 저 공격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대협 가면 안 돼요. 지금 주성호기 노리고 있습니다. 공방위협에 가스 투자하지 않고 집전간 3개 만들었거든요. 이거 올라오는 거 알아서 잡아먹고 끝낼 생각인데 올라와주면 땡큐죠. 네. 자 위로 변격 구성하고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광전사를 많이 뽑아놨죠. 뒤에 집전간이 둘멸자가 많기 때문에 상대가 여기는 1,2러비지 완료가 된 상황이죠. 특히나 주성호군 팔가스에 연결차 지었습니다. 막히는 순간 게임에 인플린은 확 달려요. 버킹만 해도 유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역전을 줘요. 역전을 줘요. 역전을 줘요. 도중광장 달려도 이거 추적자 추가 소화. 그런데 조합에서 차니까 너무 많이 납니다. 앞에서 빛으로 뒤에서 계속 공격. 악전멸. 악전멸 올라왔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주고 불강기 뒤로 아케이드 버텨내려는 김대엽인데요. 김대엽이. 오히려 말입니다. 말려요 말려요. 불멸잔데 상대가 광전사가 맞힐지. 들어오는 김대엽 상대 공격을 완벽하게 말았습니다. 네 주성호 선수. 네 불멸자가 공원 타이밍을 딱 준비했는데 불멸자가 딱 때리는데 갑자기 광전사가 그냥 우르르 몰려서 돌진으로 나오니까 김대엽 선수는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해주실 대로 조합에서 힘이 완전히 밀릴 수밖에 없었던 김대엽이었죠. 그렇죠. 암기 흔들기가 좀 말렸어요. 이래서 주파고라고 불리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줄 아니까 김대엽이 준비했던 그림 자체를 도색 자체를 보태겠지 않아요. 그냥 바로 검은 물감을 뿌려버리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김대엽 선수의 생각을 잃고 있습니다. 혼자서 게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성호 선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전부 염두해두고 최적의 판단이 경기마다 내려요. 김대엽 선수는 약간 경기가 비벼지고 난장판을 내고 중후반이 가서 전투가 치열하게 투어를 발휘하면서 탈차적으로 이런 경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너는 올 수밖에 없어. 너는 이 타이밍이 안 오면 너는 후방 갑니다. 네가 무조건 밀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전개시켜주니까 김대엽 선수는 그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 말고는 크게 할 게 없었습니다.